Q. 게임을 하고 있는데 Q. 게임을 하고 있는데 Q. 정국이도 있고 Q. 게임을 하고 있는데 Q. 혹시나 Q. 게임을 주고서 Q. 방송에서는 만들 말할까 봐 Q. 끄고 하지 Q. 게임을 하는겨 Q. 게임을 가져온 구조 근데 처음엔 가사 없이 뮤직비디오였는데 태양사분이 가사 중에서 띔송이 있잖아요. 띔송. 갑자기 태양이 형이 태양사분한테 띔송 좋아하냐고. 그래가지고 의식의 흐린들을 못해요. 갑자기 띔송 먹고 싶은데. 태양이 형 커버했던데. 나는 그 태양이 형의 어우 트리기 좋은데. 맥주니까 이해해줘. 그 태양이 형의 바뀐 발성이 너무 좋아. 그 담백해지는. 그 태양이 형은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오늘도 이러한 시간에 너무 강하니 나 무거리면서 너무 강하니 아 tai 비판 안의 lehem 티형이 오늘 언제 말할지 모르겠네 이쿠을 뗄 수가 없네 뭐야? 누구야? 현장이야. 진짜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샷. 왼쪽부터. 왼쪽부터 봐주세요. 가볍게 손 인사로. 네 오늘요. 우리. 굿.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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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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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곡이 3D 봤어요? 진짜. 멋있죠? 저 너무 멋있어서 욕을 뻔했다. 욕은 아니고. 약간. 진짜 멋있죠? 와. 진짜. 역시. 너무 화분 같네. 이게 띵인 것 같아. 그래. 이거 불렀어. 너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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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f., 너무 멋있어. Maybe we could be slow dancing I'm not the one that we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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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me again Love me nobody else Rainy days I live by Sad Back to you Rainy days I'm not the one that we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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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